최재형 캬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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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오빠가 나온다고? 또는 공연과 의사는 공연과 의사는 공연과 의사는 공연과 의사는 공연과 의사는 근데 좀 겹쳐요 너무 겹치는데? 둘이 너무 비슷해 지금 둘이 너무 비슷해 지금 즉하랑 말에 의사는 남장여자 남장여자 바꿔서 성별 바꿔서 제가 남장여자 성별을 바꿔서 이리와 여성들과 의사는 그대 기대돼 완전히 기대돼 완전히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 너무 궁금해 나도 진짜 제일 궁금해 남자가 된 적이 없고 남자는 여자가 된 적이 없는 그 입장 차이를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걸로 해서 혼성미씨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주제가 이 노래가 얘기하는 여성 선언문입니다 이 여성 선언문을 약간 랩처럼 낭독을 했는데요 1분 30초 내외 안에 딥한 메시지를 그렇게 딥하게 전하기엔 좀 조금 더 화려하게 소비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맨 오브 음원이 아니었어도 가능했었을 맨 오브 음원이 아니었어도 가능했었을 무대였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맞이 우리의 역량이 부족했죠 사실 애초에 노래도 영어고 좀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의 진심어린 마음은 느껴졌는데 그 100%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크루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점수가 제일 낮긴 하다 어쩔 수 없이 아 그러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다 괜찮은데 어리광만 부리지 말라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책임을 지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게 어른이라고 저기는 조회수가 230만인데 내가 200만이라고 슬퍼할 일인가? 프라우드 머니입니다. 진짜고? 진짜. 최종 6위에 머무른 프라우드 머니 세미파이널의 첫 탈락 크루로 확정되었습니다.